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와우렛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 오늘 시장 전략 세워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뭐 2차전지 열풍이다, 자동차 날아간다, 반도체 살아난다 이런 얘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런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정말 테마가 강한 시장이라고 느껴지고 그만큼 좀 혼란스럽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8월은 테마의 계절이다, 그 말씀을 고준하게 드렸었는데 돌이켜서 보면 8월에는 항상 그런 변동성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초전점체에 대한 얘기가 또 한 번 더 강하게 나오면서 그쪽의 수급 솔리마가 이루어지는 모습도 나타나는 반면 또 일부 종목은 차익 메모리가 나오는 거고 우리가 이제 8월에는 그만큼 시장에 대한 중심점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쉬어가는 장세가 좀 펼쳐지는 가운데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 2,600선과에 대한 이격도가 커지다 보니 2,700 가까이 붙다 보니까 또다시 차익 메모리 나오면서 2,600선에 대한 수렴을 하는 모습들이고 만약 2,600선이 또 깨진다면 저는 다시 한 번 또 2,600선에 대한 수렴을 한다 보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시장은 2,600이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계속적인 지지선에 대한 역할 지금 현재 상승장에 대한 분위기는 지금 현재 이탈되지 않은 채 이 정도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개별주 양성을 보이면서 9월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 바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주들이 하락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폭에 대해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아 결국 또 반도체 이렇게 빠지니까 또 딴 거 갈아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잠시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쉬어가는 것을 좀 더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우리가 2차 전지를 쉬어갈 때 매수를 했던 것이 결국에는 강한 급등 향상을 보였던 것처럼 반도체도 결국 국가 기관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그냥 하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빠진 종목 다시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제가 사람 대 사람으로서 뭔가 인간적인 부분으로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지금 시장은 어차피 테마의 계절이기 때문에 급한 매매보다는 어차피 이 테마를 못 쫓아갈 것 같으면 조금씩 쉬어가는 매매를 하시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인간적인 측면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쉬어가도 좋겠고 매매를 하고 싶다면 빠진 종목 다시 보자. 이런 전략 남겨주셨습니다. 초전도체 이슈가 사흘째 상한가 부근에서 움직입니다. 오늘 오전에 잠깐 빠졌다가 또다시 올라서는데 정말로 이 얘기를 하면서도 변동성이 심할 것 같아서 우려가 좀 됩니다. 사실 이제 팩트는 현재 과학적인 검증이 100% 되지는 않았다. 이게 이제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뉴스들을 그냥 그대로 고지곳대로 믿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군들에 대한 변화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우선은 이제 전일 상한가를 달성을 하면서 강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 서남, 덕성 같은 기업들인데 이런 서남, 덕성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또 상한가를 달성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만 그 외적인 부분, 원익, 피해니 잠시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피해니가 전일 같은 경우에는 강한 급등세를 나타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변동성을 상당히 키우면서 지금 윗고리, 아랫고리가 길게 달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안에서도 지금 차익 면물이 일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적감에서 나타나고 있고 혼조 양상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서 봤던 이제 서남이라든지 덕성 같은 기업들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소외주 성격이 강한 기업들입니다. 평소 때는 거래량이 크게 없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수급 쏠리마로 인해서 세력들에 대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는 반면에 원익, 피해니 같은 경우는 평소 때 많은 거래가 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 말인 즉슨 현재 이런 초전주택 테마 같은 경우에도 일부 조금 꺾이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 정도 되면 여기에 따른 차익 면물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좀 더 염두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장 끝날 때까지도 저는 이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섣부른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내일 시장까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서 시장을 좀 더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대한민국이 과학 공부를 하게 만드는 초전도체 테마 내일까지 한 번 확인하고 확인하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전도체와 함께 강세인 게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19 관련된 데 사실 저도 오늘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유행이 다시 되돌아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혼자 자가진단 키트로 하셨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곤비정 앵커처럼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가진단 키트와 관련된 기업들이 또 강한 상세를 보이면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SD바이오센서 잠시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도 과거 송중기 씨를 모델로 쓸 정도로 상당한 뭐랄까 매출이 높았던 부분이 발생했었지만 사실 이제 이런 신속진단 키트로 우리가 자가진단 키트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자체가 수요가 극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꾸준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신저가를 붙이다가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강한 반등세를 붙이고 있는 모습들인데 최근에 이런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이런 진단 키트 관련된 기업들이 하락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코로나에 대한 부분 자체를 재료로 삼아서 추가적인 상승 기준을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브랜드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 자체가 이 자가진단 키트 안에서도 높게 잡히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외에도 렙지노믹스 같은 기업들도 과거에 이제 이런 진단 키트 관련 주가 움직일 때 또 강한 변동성을 좀 나타냈던 기업인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정고점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자가진단 키트 안에서도 또 휴마시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오늘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을 호재로 삼아서 지금 반등세를 좀 붙이고 있는 모습들인데 물론 코로나는 재확산되면 안 되겠지만 이 기업들에 대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이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주가에 대한 반등세를 좀 더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이런 움직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주 추세 조금 더 이어나갈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 제약바이오 업종이 바닥에서도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그냥 일반 제약바이오로직스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한미약품 등이 2분기 실적이 정말 잘 나왔거든요. 실적이 좀 뒷받쳐주는 제약바이오주들도 한 번 오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기약이나 해열제 관련된 수요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과거를 한 번 생각해 보면 이제 타이레놀이 부족해서 거기에 있다는 원료가 되는 아세튼 아니면 아미노펜에 대한 부분 자체를 또 생산하는 기업들이 또 재평가를 받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약업종들에 대한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에는 약가 인상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재는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이 보장 범위가 좀 축소되는 양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약가에 대한 부분 자체의 현실화 방안이라든지 또는 이런 제약업종에 대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이제 우선은 유한양행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감기업 관련해서 이 타이레놀 이제 한국 얀센에서 출시를 하는 제품인데 그 얀센과 또 관계가 되는 기업이 또 유한양행입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 다시 한 번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유한양행 같은 기업들이 원래는 이제 제약업종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기업이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대한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단위 여타의 제약업종에 대한 재평가를 이끌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삼진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 어린이들 회열제로 또 유명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삼진제약 같은 경우에도 감기약이나 또는 이제 회열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테마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관점. 현재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대단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낙폭과대에 대한 이유에서도 저가 매수가 일부 동참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모멘텀이 있었군요. 오늘은 코로나 관련주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과거에 이제 2020년도에 거의 외우다 싶었던 내용들인데 다시 한 번 상기해서 보니까 상당히 좀 새로웠던 부분이었고 한 번 같이 보시면 이제 우리가 PCR이 크게 코로나 진단 관련주 해서 우리가 예전에 재택근무 관련주들도 있었고 카메라 관련주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 확산은 아니라고 보고 오늘 이제 진단키트라든지 감기약 관련으로 한 번 같이 보실 텐데 우선 이제 코로나 관련 안에서 PCR 진단키트라는 것은 우리가 유전자 증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집에서 하는 거 말고 병원 가서 할 때 이 부분 자체가 이루어지는 거고 옛날에 보건소 가서 하실 때 다 이 PC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도가 대단히 높죠. 그러니까 시전이란 수젠텍, 파미셀, EDGC 그리고 바이오니아, 랩지노믹스 같은 기업들 좀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들이고 우리가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진단키트 콧구멍에 넣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내용들이 여기에 따른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기약 관련해서 이제 아세트아미노펜 관련된 원료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그에 따른 제네릭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업들도 현재는 감기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때 함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한 번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종목은요? 자, 오늘 이제 대원제약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콜대원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콜대원 감기약 우리가 약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인데 한 번씩 이제 이 약이 품절될 때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유명한 약이다 보니까 또 집에서 이제 비상약으로 우리가 하나씩 이제 구비를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관점이고 정책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건강보험에 대한 축소 정책에 따라서 재학 산업이 다시 한 번 더 확대되는 양상들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고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승계 과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대한 재평가는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본다면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저희가 현재 13,9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대원제약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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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